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이제 바이퍼의 수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안죽길 바라보 아 센스있게 잘 피했습니다. 이게 마라의 수호를 가득한 곳은 포르치겠죠? 음 오케이 원페이지 클리어를 하고 마주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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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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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나? 아 안날라갔네 아 급차 잘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함께 잘했습니다 일단은 예예 어 잘 이용하셨더니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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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아 잠시 끝 계속 소울 조각 2개 어우 2개 3개 나왔네 잘 나왔습니다 아 이제는 소울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아 한 번 한 번 밖에 안되네요 나름 꽤 된 것 같은데 이벤트 이후로 맨날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개 나왔네 3개인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